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 진짜 너 오늘 뒤졌다 각오해라. 하준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게임으로는 질 수가 없다니까. 그럼 먼저 일키라는 걸로 내기하던가. 진 사람이 밥값 내기. 로그인해. 내 실력을 보여주지. 예스. 봤지? 게임에서는 너 나 못 이긴다니까. 처음이라 내가 봐준 거거든. 반 애들이 너보고 롤 잘한다고 해서 살짝 긴장했었는데. 괜한 걱정이었네. 메뉴 고를게. 아무튼 승부는 승부니까 맛있게 먹어진다. 여보세요? 어 나 PC방. 아 진짜? 잠깐 갈게. 누구야? 지원이랑 민서 여기 근처라네? 나 잠깐 애들 좀 보고 올게. 알았어.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. 거기서 안 빠지고 무리하게 들어가니까 죽지. 아 전멸 안 써도 피할 수 있었는데. 적당히 무빙 치면서 라인 유지를 해야지. 저기 죄송한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알아서 못 하는 거 같은데. 뭐라고요? 그쪽은 얼마나 잘한다고.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? 나 이기면 게임이다 해줄게. 그 말 후회하게 해드리죠. 그 말 후회하게 해드리죠. 게임으로 진다고? 나한테 뭐 해줄까? 네? 게임 졌잖아. 난 너한테 게임비 내주기로 했는데. 넌 뭐 없어? 라면이라도 시켜드릴까요? 장난이야. 게임 재밌게. 그래. 뭐야? 표정이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야. 너? 야 buildings 예전에는 잠시만요 확인해드릴게요 소리 이제 나와요 저 혹시 어? 게임 못하는 애다 오늘도 왔네? 여기 알바였어요? 응 나한테 또 지고 싶어서 왔어?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알았으니까 재밌게 놀다가 아 벌써 와있었네? 어 어 저 안 시켰는데 그냥 서비스 저기요 누군데 얘 머리를 싸둔지? 그리고 뭐? 서비스? 친구랑 같이 왔네 하나 더 준비할걸 친구 아니고 내가 얘 여친인데 대답을 하라구요 뭐냐니까 하진아 어제 너가 잠깐 나갔을 때 이분이랑 게임을 붙었거든? 근데 내가 져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딴 여자랑 몰래 게임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 와중에 졌어? 너 지금 장난 아니야? 미안 아니 애가 너무 자신만만해 하길래 그냥 몇 판 해본 거야 그쪽이 그렇게 게임을 잘해? 그럼 나랑 한번 해보실? 하진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다른 건 모르겠고 함부로 내 거 건드렸으면 책임을 져야지 알바 교대 시간도 얼마 안 나왔는데 한 판 해볼까? 하진아 야 내가 이길 테니까 쫄지 좀 마 아 근데 너 나한테도 졌잖아 먼저 1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콜 그렇지 그렇지 미니언 뒤로 가고 아 피하지 오오 오오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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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았어 스킬 왜 이렇게 짧아? 잡았다 오오 이겼다 아신아 이겼어 내가 뭐랬어 이긴다고 했지 내가 줬으니까 서비스 넣어줄게 어 진짜요? 아니 뭐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주면 받아야지 뭐 그럼 재밌게 해 아 잠깐만 저기 응? 아까 일부러 지은 거 맞죠? 뭔 소리야 어제 저랑 했을 땐 그런 실수 없었잖아요 플레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? 그냥 둘이 보기 좋아서? 그리고 난 게임하는 걸 좋아하고 어 그래요? 얼른 가봐 여자친구 기다리겠다 감사합니다 이만 가볼게요